함께 우리 여우수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순정으로 싸우는 전쟁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무기가 중요합니다 화력이 중요하죠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군사가 중요합니다 병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시기가 중요합니다 언제 싸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혹은 상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가 강하면 안 되고 약하면 좋지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시는 여우와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은 전혀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을 얘기하면 아마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조직이나 행정 질서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영성 이런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가끔 갈등을 빚을 때가 있어요 계획 잘 세워서 이렇게 실천해서 이렇게 결과를 맺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기도는 기도고 이것부터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행동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서로 부딪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는 겁니다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조화되게 되어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두 가지가 질서 있게 조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광야에 떠돌이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훈련을 잘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싸움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승리하는 싸움에 군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조직을 갖추어 싸워야 됐습니다 반면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워야 됐습니다 이 가난 정복은 이스라엘 과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때에 거기서 진짜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땅의 모든 싸움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순종은 질서 있게 조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싸움의 승자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전쟁에 있어서 지도자의 할 일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마땅한 몫이 있습니다 여우수하에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후에 시작부터 순종하기 어려운 난관들이 닥쳐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우수하 5장 2절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우하께서 여우수하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순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우수하가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순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성경에는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명령이다 싶습니다 싸우러 가라고 하고 적진이 바로 보이는 그 앞에 주둔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싸울 준비를 포기하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할 일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과적 수술인데 지금도 항생제가 잘 개발되어 있고 외과적인 모든 도구가 완비되어 있는 이때도 그 수술을 행한 다음에 며칠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끙끙 앓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돌로 칼을 만들어서 예리하면 얼마나 예리하겠습니까? 아마 덥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요 항생제 없으면 아마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간을 겪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걸 하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모든 담자들에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들은 지금 성에서 예의주시하면서 틈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너희는 무방비 상태가 되라는 얘기예요 제일 처음 명령입니다 너희는 싸움을 할 때에 가서 적들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라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담담하게 순종했다고 나와요 5장 15절에 보면 여우와의 군대 장관이 여우수와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고선 거룩하니라 하니 여우수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일을 행한 이후에 어느 정도 나왔겠죠? 다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거기 누군구를 만나냐면요 여우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누군지 몰랐어요 그 앞에서 당신은 우리 편인지 아니면 상대 편인지 정체를 밝히시오 그랬습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여우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싸우기 이 자리에 와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에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종이 되라는 말입니다 당시 종은 신을 벗고 주인 앞에 섬겼던 경우가 많고요 당신 관례적으로 신 벗는 것은 종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표시예요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니까 내가 신을 벗고 정결하게 되어서 당신을 섬기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지금 여우수와는 전쟁 때문에 잔뜩 긴장이 있는데 너는 신을 벗으라 여러분 군대 지휘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옷을 잘 갖춰 입고 마지막에 신발끈을 졸라 메고서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무장을 해제해라 그런 뜻과 똑같잖아요 이 싸움을 싸울 때 너의 갑옷이 너의 무기가 이 전쟁을 이기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나를 순종하는지 여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지 여부가 이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고 너는 지휘관으로서 그 일을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편과 남의 편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때에 하나님 주신 명령은 네가 어느 편에 있는지를 선택해라 하나님 편에서이냐 아니면 내 맘대로 전쟁을 할 거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신을 벗고 하나님이 종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도자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6장 6절 7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우수하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괴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우와의 괴를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우와의 괴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자 무슨 명령을 합니까?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은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가감없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지도자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고 그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며 힘쓰며 애쓰는 사람인질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우수하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종이 되기로 작정했으니까 들은 말씀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면 돼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전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언약괴를 매라 또 다른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어라 뭐든 다른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걸어라 이 말을 보면 싸움을 앞두고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전투금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떼되오면 싸우게 하실 테니까 너희는 그냥 나팔 불고 언약괴 매고 걸어다니면서 싸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지도자가 하는 일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모호사가 대신 듣고 전해줬으니까요 가자마자 무방비 상태를 만들더니 얼마 후에는 지도자가 무장해제되더니 이제는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싸움의 현장 맞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우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싸움이에요 내 맘대로 싸울 건가? 하나님이 싸우시라는 대로 싸울 건가? 내 맘대로 진군 명령을 내릴 건가? 하나님 때를 기다릴 건가?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을 따라갈 것인가? 지금 치열하게 순종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도력을 주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고요 가정에서도 명령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럴 때만 생각합니다 나의 명령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애들이 말 안 들어서 혈기로 싸우고 있습니까? 부하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화내며 싸우고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내 귀에 들려진 내 마음이 잘 박혀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지도자는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싸우는 무장한 자들이 할 일은 어떻습니까? 이 전투의 핵심은 제사장이었어요 이 전투에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맡겨집니까? 6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우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해 제사장 일곱은 양강나팔 일곱을 잡고 여우와 배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우와의 언약괴는 그 뒤를 따르며 사실 여기서 보면 제사장에 주어진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언약괴를 매라 나팔든 제사장은 그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이 있어요 양의 뿔로 만든 양강나팔입니다 그것을 불면서 나아가라 그 나팔을 제가 한번 불어봤는데 무지하게 힘들어요 입술을 얇게 해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우 되게 힘들어요 뭐 픽솔이 만나는데 훈련된 제사장들이죠 이 나팔을 불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괴는 그 뒤를 따르게 되어 있었죠 이 언약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나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전을 요구하는 나팔이에요 위기가 닥치고는 나팔을 울려 불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 싸움에 하나님이 참전하셔서 앞장서 주세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괴가 제일 먼저 가서 요단강물에 몸을 잠글 때에 강이 갈라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그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마지막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어떤 기적이 벌어진지를 봤어요 그들은 이 전쟁의 중심부에 하나님을 모시도록 명령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 부르는 호소가 있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발걸음을 보폭을 맞춰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일치되게 행진했습니다 여수와의 시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싸움을 싸울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힘쓰는 복된 예배자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팔불며 하나님 나의 싸움에 동참해 주세요 이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대신 싸우고 있는데 주님 주관해 주세요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러면 무장한 군인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6장 9절에 나오죠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앞에서 행진했다고 그랬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앞장서서 뛰는 사람 행동대원이 필요합니다 이 행렬의 선두에는 전투를 준비한 무장 세력들이 앞에 서 있었어요 무기가 있고 몸도 튼튼하고 싸울 준비가 되었는 사람들이 앞장섰습니다 적과의 전직임을 인식하며 무장한 군인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좀 앞장선 사람이 항상 필요하죠 진주적인 사람들이 있죠 남들 안 하는 일을 하는 사람 험한 일 굳은 일 먼저 앞장서서 치워주는 사람 작은 아이디어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먼저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지 몰라요 선복에 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위에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앞장을 섰다고 선봉에 섰다고 해서 이 모든 흐름을 주도하거나 이끄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제사장들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공동체가 나갈 길을 개척하는 앞장선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너무 앞서고는 안 됩니다 너무 뒤처져도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괴를 메고 있고 그 앞에 뿔라팔 부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보폭을 진도를 맞춰야 했습니다 그래야 질서 있는 행군이 되고요 은혜로운 전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제 군 시절에 군대에서 제일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가 행군인데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아니 걷는 게 뭐가 어려워 한 20km 메고 총 메고 들고서 하루 종일 걸어보십시오 겁나게 힘듭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퇴소할 때 마지막 행군을 하는데 제가 그때 46명 훈련소대에 소대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행군할 때 보면 앞에 사람이 조금만 빨리 걸으면 뒤에 사람은 죽어납니다 늦게 걸으면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 앞소대랑 간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소대장이 할 일이 뭐냐면요 앞뒤를 뛰어다녀야 돼요 앞에 가서 천천히 걸어 하고 뒤에 가서 빨리 걸어 해야 되고 앞뒤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걷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앞뒤로 뛰어다녀야 돼요 요령이 생깁니다 목소리가 제일 좋아요 선두 반복 휴식 그러면서 그걸 이끌었던 기억이 있는데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소대만이 아니라 여러 중대가 연대의 단위로 움직이니까 얼마나 긴 행렬입니까 기준이 없으면 오합지졸이 돼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중앙에 서 있는 하나님의 언약계입니다 왜 앞장서지 않고 중간에 서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행군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운데서 지리를 해야 앞지가 딱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나치게 앞서도 안 됩니다 너무 끌려가도 안 됩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뜻 따라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백성들이 할 일이 따로 있죠 백성들은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6장 10절에 백성들이 들은 명령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우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백성들이 들은 음성은 무엇입니까?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들은 엑스트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구경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유기적 서열 문화에 좀 익숙해가지고요 맨 뒤에 있는 것은 가치를 철화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공동체를 모르는 사람의 생각이죠 영웅이 왜 필요합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영웅시 해주는 거예요 그 영웅은 누구를 위해 희생합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약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요즘은 리더십만큼 중요하게 여긴 것이 팔로워십입니다 앞장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따르냐가 너무 중요하다 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백성들을 어중이 떠중이로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그것도 엄청난 순종이죠 아무 말도 내지 말다가 너희에게 명략하여 외치라 할 그때 외쳐라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이에요 군대에서 제일 많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함성부터 지르게 합니다 군가 노래를 부를 때 고래고래 소리 지르게 합니다 어쨌든 목소리 잡으면 목소리가 작다고 반복 훈련시키고 얼마나 소리를 크게 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요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성도 파이팅도 외치고 격려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도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6장 9절에 그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무장한 자들은 납하는 분은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괴뒤를 따르고 이 후군 뒤에 따르는 군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군대로 지하셨습니다 6장 13절에도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잡고 여우와의 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우와의 괴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런 괴의 뒤를 따른 후군 뒤따르는 군대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그들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루고 싶지만 격려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들은 침묵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전에도 그렇죠 공군이 폭격하고 해군이 지원사격을 해주면 뒤따라 육군이 따라가며 점령하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들의 임무는 조용히 뒤따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다가 침묵하는 군인들에게 주어진 전쟁 명령이 있습니다 여우사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우사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이 침묵할 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전쟁이지? 말씀니까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는 거지? 계속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 우리와 싸워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전쟁을 대신해주세요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 임지의 상징인 그 법괴가 금빛 반짝임에 가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이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구나 승리는 우리 것이구나 계속 마음속에 되뇌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지고 커져서 꽉 찼을 때에 하나님 외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성계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외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고 확신있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승리하신다고 분명히 외쳤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었던 믿음과 소망이 그 자리에서 표출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은 목소리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어 없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진 재능이 현란하고 멋진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자신을 오합지조로 취급하면 안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나의 작은 목소리조차 쓰시고 내가 담는 발걸음조차 쓰신다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에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영화의 전쟁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 순종의 전쟁이에요 적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내 생각에 현대 전쟁의 상식에 어긋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끝까지 순종할 것인가 순종의 싸움을 했습니다 이 순종의 싸움 끝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신지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할 때 지난번 찬양축제 때 대상 받은 팀이 특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서론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좀 이따 한번 우리 특송을 들으시면 이 말씀을 결론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지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의 싸움을 싸워서 인생의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나는 그 승리의 현장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글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말씀 순종하는 훈련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에 모든 것을 승리를 이끄시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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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